나 진짜 마피아 안.. 뭘 걸 수 있어? 뭘 걸 수 있어? 뭘 걸 수 있어? 뭘 걸 수 있어? 가진 게 없어.. 가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가 어떤 게임 한다고?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해봤어? 마피아 게임?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막내 우리 지영호 PD 우리 쩔보 PD로 유명한 거 아.. 이 얘기 아니야.. 겁이 진짜로 많아 괜찮겠어? 우리 귀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너 벌써 지쳐 보인다? 아니야 근데 얘가 굉장히 성숙해진 거 같아 누가 알죠? 제가요? 엄마가 살아온 경험인데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다 아.. 얘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 그럼 그거 따지면 난 얼굴이 싸워야 되잖아 너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는 어디서 숨어서 말하는 거야? 지금부터 카드를 한 장씩 나눠드릴 텐데요 옆 사람 몰래 자신의 정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마피아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시민은 시민이라고 쓰여 있고 눈물 떠바라 아.. 요거 어떡하냐 아무리 게임이지만 우리가 양심을 엄마 골뱀 카드 있잖아 맞냐! 내zess이에 약간 긴장하는 거 같은데? 왜~? 마피아 받은 사람은 어떨까? 엄마는 마피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아? 여기서 마피아의 느낌은 세주해가 제일 강하죠 왜 근육이 많아서? 마피아 느낌 카드 다 확인하셨나요? 네 핀 조명이 위로 떨어지면 자기소개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민이면서 마피아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조금 분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시민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54년째 한 번도 마피아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신뢰성이 없는데? 정말 시민입니다 내 앞에서 시민 시민 그러지 마 나 같은 시민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착실한 시민이니 시집가서 애 낳고 내가 이거 3시간짜리인데? 저는 막내 피디로서 선생님과 선배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시민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거짓말 할 수가 있어 일단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는 스태프들이 저에게 마피아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장 마피아 같아 보이기 때문에 착각이야 아니요요 저는 끝까지 시민이고 싶어요 얘는 또 시민이고 싶대 엄마는 내가 보니까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이쁜 척 하고 있어 마피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이쁜 척 하고 웃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기 안 해 용호는 마피아 아니지?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제작진인데 아니 아니야 제작진이라도 저런 쫄보는 드물어 어..시래? VR 할 때 굉장히 겁이 많은 친구거든 그래 왜 그 말을 안 해요? 네 생각은 없다고? 그렇다면 또 제작진은 좀 해봐요 일단 편한 사람들 두 명 중에 한 명을 그래 그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이제 선언이 형 선생님 같은 게 초반에 보시면 저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웃으셨어요 이렇게 끄덕이 아까도 웃으셨어 끄덕이 지금? 요즘에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중국 배우고 여행을 가니까 그냥 옛날에 내 남편 같아 내 남편 같아 먼저 내 남편은 편이야? 야 나 혜린이 너를 안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혜린이.. 네가 생존 안 하던 계속 손으로 손톱을 이런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긴장된다 아깐 안 그랬거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다 자르고 가야 되는데 덜 잘라서요 물어 뜯어 1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갑자기 투표를 해?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본인이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플레이어를 나는 확실히 시민이야 손가락 공으로 주목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또 미세민일 수도 있어 그러는 장관이야 하나 둘 셋 박미선 님 2표 주혜련 님 2표 이경실 님 1표 박미선 님과 주혜련 님 제 투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평소에 거짓말을 못 해 여기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얘 믿지 마 왜? 나 예수 믿고 이제 좋아하셔서 나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을 그렇게 약간 빙지하지 마 선생님은 부처님 믿으셔 정말 날 밀어줘야 되는 게 나는 진짜 거짓말하면 약간 목소리가 떨려 좀 떨리는데? 근데 지금은 미선 언니가 거짓말을 할 때는 정말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 근데 지금 거의 8번 썼어 난 정말 시민이야 정말 정말 날 밀어줘야 되는 게 나는 얘를 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들먹고 아니 나는 예수는 자꾸만 왜 가만히 있는 그분을 되쳐 한 얘기에서 안 먹어 난 지금 죽겠어 둘 중에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 투표 받아보겠습니다 나 정말 아니야 하나 둘 셋 엄마 나한테 너무 잘 믿어야지 구혜련님 투표로 박미선님 변론 시작합니다 진짜 아니야 나 죽으면 정말 후회할 거야 누구나 죽으면 후회돼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죽으면 나 정말 아니야 요새는 자식도 못 믿기 때문에 뭔가 아니라고 나 진짜 왕자 뭘 걸을 수 있어 가진 게 없어 가슴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나마 없는 가슴 걸게 안 받아 쥐어짜서라도 나 진짜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거 살리나 죽냐 이거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향하면 살린다 아래쪽으로 향하면 죽인다를 뜻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창여주자 황미선님이 색존하셨습니다 얘 또 이렇게 웃으니까 또 이상해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가짜라면 정말 이 언니 다시 봐야 돼 그럼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어딨냐 나 믿지 말아야겠어 냉정하게 엄마가 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안 믿어야 돼 진짜 자식도 아니잖아요 엄마를 마피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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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폭도로 가니까 당황하셨어 지금 엄마 근데 왜 네가 날 또 그리 casa Pop 똑같아요 손흥연장님權의 대회와 It Is Us 1차 투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얘기 다 이게 어디heid? 제가 몰렸어 지금 손흥연님이 내 표로 결론 시작합니다 즐겼어 즐겼어 웃음이 잘나는 여자야 Dubhnek 왜 지적한 거야 나를 마피아 냄새가 나서 아니면 뭐예요? 나 시민이잖아 decid 시민 시민 사랑하는 시민 바로 최종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우용연 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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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에 사망했다는 게 중요 그래 좀 그렇다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엎드려서 책상을 두드려주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죽이겠어 마피아는 고개를 살며시 들어 죽이고 싶은 사랑을 한 명 지목해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고한 시민 지용호 피디가 사망하였습니다 어? 대박 마피아는 살아있다는 얘기야? 대박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마피아야? 그런 거예요? 혜련이 봐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 뭐? 지금 뭐지? 손님은 어떻게 했잖아? 엄마 진짜 제이는 강조하지 않잖아 선생님 종룡도 없고 마이크가 어디지? 우리 마이크 좀 타고 얘기 좀 가지 마세요 저쪽으로 못 가게 해야 돼 우연이 같은 아까부터 계속 혜련이 같았어 혜련이가 표정이 진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제가 아니 나 계속 지켜보세요 이 게임을 지켜봐 마피아를 찍으려면 찍어 이 게임을 내가 잘생기 모르니까 지금 난 조심스러워 제가 마피아 해 조심해 마피아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야 너 너무 아닌 척 아까 우리가 괜히 살려줬어 그러니까 아까 딱 했으면 딱 마피아 잡히는 건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손가락으로 지붙해 주세요 언니 잘 선택하자 정말 정말 날 밀어줘야 되는 게 얘 또 이렇게 웃으니까 또 이상해 아니 왜냐면 저는 끝까지 시민이고 싶은 시민입니다 제가 마피아에 가장 마피아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하나 둘 셋 조혜련님 변론 시작합니다 미치겠다 저는 사람이 변했어요 아니고요 되게 진실성이 이렇게 담겨있지 않은 말에 거듭는데 나는 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최종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고한 시민 무고한 시민 조혜련님의 사망으로 무고한 시민 조혜련님 무고한 시민 조혜련님 마피아 이경칠님의 승리입니다 우와 대박 와!!! 내가 그랬지 너희들은 내 척을 왜 압니다 나도 시험이라고도 내가 고개인이잖아 나는 거짓말해서 나 아까 마피아라고 했어 죽이고 싶은 사랑을 한 명 지목해주세요 마피아 살아있다고?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하자 나는 마피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경실님 2점 획득 하셨습니다 오~~ 뭐랑 살았을까? 그 언니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언니가 아니니까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몸을 감으시고 몸을 숙이세요 이거 재밌구만 자신의 정체를 확인해 주세요 아 그래요? 왜? 왜? 마피아 마피아 소리가 완전 티덕인 거야 아까 얼굴까지 살았다 투표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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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자기가 시민이었다가 마피아니까 놀랐어 놀라서 웃음 막 나오잖아 나 이렇게 해줄게 마피아에서 개가 천선한 시민입니다 지금은 시민이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어요 다음 조혜련님 저는 계속 시민입니다 난 이번에 마피아가 되길 바랬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아 진짜 재밌게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마피아 하면 어떻게 재밌게 하려고 했어? 야 그렇게 하신다고요? 마피아니까 궁금한 거야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다음 용호PD님 저도 아까와 같은 마음이 편안한 시민입니다 다음 선우용야님 정말 운명이라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네 큰소리 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됐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마피아구나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를 마피아라고 찍는 게 아니야 이따가 아니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많은 거지 뭐 아니 많은 거지 다음 박미선님 한 번 시민은 영원한 시민이야 얘 진짜 시민이다 지금 하는 포장뿐인 거야 확신하게 마피아를 알고 있거든 빨리 끝내자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피아는 두목이잖아 그지? 아니 두목은 아니지 마피아 중에서도 쫄딱은 많아요 박과 틀에서 마피아가 두목은 아니 엄마 엄마 이 마피아가 두목은 아니에요 왜 내꺼를 두목을 쏘는데 얘네 진짜 틀린 것 같다 엄마 이게 두목을 쏟는 거 아니야 그냥 마피아야 왜 내꺼를 봐봐 그냥 마피아 봐봐 진짜 볼까? 자 저희는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1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그거 뭐야? 욕한 거 아니겠다 이제 욕한 거 아니지 선우용 여님의 변론 시작합니다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수하는 거야?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서야 선우용 여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분도 무서워 감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어머 대박 마피아가 아닌가 봐 엄마 마피아 안 했어? 왜? 4명의 시민이 승리입니다 왜 이렇게? 도박이라 아니 근데 진짜 있기 영하면서 나팔내руд Jinx 선우용 여님을 제외한 4명의 플레이어가 1점씩 획득하게 됩니다 승질머리로 가서 너 As conversation ieux ㅋㅋㅋㅋㅋㅋ